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들어서 반도체 제약바이오 2차은지 이 부분을 골고루 좀 소개를 해주고 계시는데 어제는 또 2차은지가 날개를 달았을까요? 오늘은 반도체주가 또 상당히 큰 관심을 받을 예정인데요. 어떤 시나리오 예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 따라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좀 살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정석투자법 알려주시죠. 네, 어떻게 대응할 것이자 자, 이 부분부터 앵커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장에 대한 대응을 여러분들에게 말씀 좀 드릴 때 2630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70포인트 단위로 대응하면 된다. 그리고 섹터 내 1등주 위주로 이 밴드가 왔었을 때 해서 여러분들에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구체적인 숫자로 70포인트를 제시를 해드렸었잖아요. 그래서 2650에서 만든 거는 여기서 만든 현금은 잘 들고 있다가 기준을 2650이 아니라 2635를 바꿔놓고 여기서 70포인트로 바꾸면 된다. 그래서 2630이니까 여기서 70포인트를 빼면 이제 2560 이 구간을 제시를 해드렸었잖아요. 이 구간을 잘 살펴보면 어제 같은 경우가 어디서 시장이 딱 돌아섰냐면 2561에서 돌아섰어요. 어제 돌아섰던 자리를 잘 보면 그리고 10월 4일날 보면 2555.57이니까 2560선으로 보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10월 2일이 2550선 이걸 우리가 분봉으로 보면 더 뚜렷하게 보이는데요. 두 가지 숫자를 놓고서 우리가 기다리면 되는 거죠. 2560이라는 숫자를 하나 놓고서 기다리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2630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나서 실제로 보면 70포인트 단위로 대응하면 된다 해서 2650에서 팔았던 주식은 2630에서 70포인트 단위로 빠지는 자리 그래서 여기서 순서도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잘 주목하신 분들이 어제 시장 보셨으면 그걸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맨 처음에 지난주에요. 2560 이 구간이 왔었을 때 제일 먼저 바이오가 제일 먼저 자금이 들어왔었어요. 지난주 금요일날 제일 먼저 바이오가 두 번째 제일 먼저 자금이 들어왔었고 두 번째가 자동차하고 배터리 어제 이제 배터리를 말씀을 하셨는데 자동차도 들어왔어요. 현대차나 기아나 만도 이런 주식들도 좀 들어왔고 화신 같은 애들도 들어왔어요. 대신 이제 배터리는 종목 수가 워낙 많고 개인 투자가 분들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사실상 2번하고 3번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바이오 다음으로 자동차 배터리 이 순서대로 자금이 들어왔던 거고 제가 네 번째로 반도체가 이제 후순이다. 그래서 반도체는 바이오 자금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자동차 자금이 들어오고 배터리 자금이 들어오고 반도체 자금이 들어온 다음에 들어온다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전략이었거든요. 이 순서대로 자금이 들어와야 시장이 딱딱 박스건 중요한 밴드 자리에서 돈들이 인정하는 그 가치에 수렴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래서 어제 잘 보면 반도체가 초반 장초반은 별로였었는데 배터리에 올라간 다음에 상승 뚝 막히고 나니까 반도체가 마지막에 올라갔었어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그래서 이 흐름을 잘 지켜보시는 분들은 제가 여러분한테 순서대로 말씀드렸던 이 포인트대로 돈이 들어왔다는 걸 확인하셨을 거고 실제로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다 대응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70포인트 단위로 보면 이제 2560에서 반대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제가 70포인트를 또 더하면 된다고 했죠. 그럼 2630이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또 70포인트를 더하면 한 2700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10월 8일 오늘 하고 내일 시니까 이제 만기일 목요일 때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냐면 2630 전후로 해서 2630 전후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던 1, 2, 3, 4번 그렇죠. 얘네들이 자금을 12조 이상 자금을 키우면 여기서 연수가 나오면 2,700대까지 열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거 그리고 또 한 2, 630 다가왔는데 이 4대 산업이 가치 자금을 안 키워요. 예를 들어서 바이오는 갔는데 자동차는 빠져요. 배터리는 올라가는데 반도체는 빠져요. 그러면 2, 630은 10대 또 못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되죠? 예를 들면 자동차는 올라가는데 배터리는 빠져요. 바이오는 올라가는데 반도체는 빠져요. 이렇게 쿵짝이 안 맞는 시장이 나오면 2,630 단위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제가 4대 산업 가운데서 바이오가 치우고 가는데 자동차도 괜찮아. 그리고 배터리 돈도 빼지도 않아. 반도체도 한 소수해. 그렇죠? 그러면 또 2,700대까지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4개 산업군 자체가 사고 치는 기업이 없었을 때 사고 치는 섹터가 없었을 때는 우리가 이 70포인트 단위로 보면 되는데 관건은 이제부터가 중요하겠죠. 이제부터가 중요할 텐데 만기 이후입니다. 제가 만기 전까지는 70포인트 단위로 여러분들이 주식 대행을 하면 된다고 해서 2,500에서 2,550의 매수 의견을 좀 드렸었고 그리고 이 돈은 2,650에 팔았다가 2,630에서 또 70포인트 단위 2,560 단위 여기서 이제 또 다시 매수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는 전략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밴드폭이 상대적으로 적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만기 이후, 만기 이후면 목격일 이후가 되겠죠. 이제 금요일이 되겠죠.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150포인트 이상 포인트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배수 이상 단위의 변동폭이 나올 수 있겠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2,550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70포인트 단위가 아니라 그때는 150포인트 단위. 상방으로 한번 튀면 2,700이 열리겠는데 이런 식으로 또 2,550에서 빠지면 최소한 2,400대까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 전까지는 70포인트 단위로 시장 대응을 하시는 것을 포인트로 보시고 그다음에 만기 이후는 최소한 150포인트 단위로 밴드폭이 좀 커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런 숫자들이 어떻게 보면 좀 무시할 수 있거든요. 주시장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떻게 좀 권유하고 싶냐면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냥 패스하시면 되고요. 그동안 제 방송을 적어도 한 1년 이상 꾸준히 보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정석 투자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했던 지수 적중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신뢰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잘 한번 활용해 보세요. 되게 큰 이익이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되죠? 그리고 좀 더 검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얼마든지 더 검증을 하시고 이해 되셨죠? 그래서 이거는 꾸준히 지켜보셨던 분들한테만 제가 좀 답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뽑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게 되면 또 파생까지 가긴 해야 되는데 파생이라는 우리가 옵션 제도가 있잖아요. 선물 옵션 제도가 있는데 매월 두 번째 목요일마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선물 같은 경우는 3개월마다 만기일이 있지 않습니까? 주시 선물까지 하면 이제 우리가 커덜플 위칭제이라고 하는데 이 구간에서 파생 쪽에 포지션을 취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내가 상방을 베팅한 사람 하방을 베팅한 사람 아니면 나는 박스건에 베팅을 해서 양매도 갖춰놓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자금들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왕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비서 역할을 해주는 이런 구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 걸 기준으로 아래 위로 16칸이 만들어지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가 뽑는 겁니다. 이 기준 라인을.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산업에 이제 이 규모치하고 이제 교집합을 찾으면 아, 이 정도가 이제 대한민국의 좀 적정 수렴 자리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지수에 대한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그러면은 종목으로 한번 업종으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지수 전체에 대한 좀 틀을 잡아줬어요. 아, 이제 만기 전까지는 70포인트 단위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만기 이후는 150포인트 단위니까 이 구간을 내가 잘 활용을 해서 기회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걸 일단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업종에 대한 부분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지수가 상방으로 만약에 틀어지려면 상방 쪽으로 방향을 잡으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이걸 이끌 수 있는 주도주가 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도주인데 이 주도주가 두 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판을 이끄는 주도주가 있는 거고 고점에서 판을 이끄는 주도주가 있는 거고 낙폭 주도주도 있는 거예요. 밑에서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올라오는 최근에 업황이 좀 개선될 것 같으니까 이제 올라오는 이런 유형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시장이 강하게 가려면 추세, 중장기 추세를 만든 주식들이 고점을 돌파하라 했을 때 거래대금을 붙여야지 이런 주식들이 훨씬 더 시장이 세게 갑니다. 왜냐하면 위에 저항이 없기 때문에. 근데 많이 빠졌다가 반등이 나오는 주식들은 그동안 쌓였던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 매물을 뚫으려면 엄청나게 더 많은 자금이 들어가거나 새로운 산업에 대한 어떤 임팩트에 있을 만한 요인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도주를 분류를 할 때도 고점에서 치고 가는 주식들이 많이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낙폭주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는 이게 어디에서 걸리느냐를 보면서 우리가 시장에 대한 방향과 업종 종목에 대한 방향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을 잘 보면 지금 전구점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 게 일단 리가캠바이 바이오 쪽에서는 얘가 전구점을 돌파해 주면서 유지를 해주고 있잖아요. 신고가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건 되게 좋은 신호예요. 여러분. 그리고 유한여행 같은 경우도 지금 전구점 추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알테오젠 같은 애들도 지금 전구점 추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에스티팜이나 바이넥스 그다음에 셀트리온 이런 주식들 그리고 또 삼일제약 같은 것들 최근 들어서 이제 시세 움직였던 이런 주식들이 최근 들어서 직전 고점 돌파를 할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는 주식들이거든요. 이런 애들이 자금이 붙으면서 가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고 이런 애들이 자금이 붙지 않으면 그냥 아 또 다시 이격축수로 가겠구나 이렇게 포인트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바이오만 가지고서는 지수가 올라가는 게 제한되기 때문에 자동차나 배터리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를 보면 지금 계속 고점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돌파해주는 흐름이 이제 앞으로 나오는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 그리고 배터리 가운데서는 최근 들어서 제일 셌던 게 전고체 가운데서 에코프로 머트리얼 주장 이게 좀 바루미터가 될 거 같아요. 배터리 내에서 돈이 제일 먼저 들어왔었거든요. 이게 대표적으로 낙폭 가대주 가운데서 반등이 나왔던 주소주입니다. 낙폭주 가운데서는 얘가 제일 세게 반등이 나왔던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낙폭주 가운데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시세까지 가는지에 따라서 나머지 배터들이 눈치 본다는 얘기죠. 대장이 좀 꺾였는데 그러면 이제 나머지 배터들도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배터리의 좀 향방은 에코프로 머트리얼지가 언제 꺾이느냐 그거에 따라서 좀 나머지 배터리의 시세가 좀 더 연장될 것이냐 멈추냐가 결정이 될 거 같고 직전 고점이 13만 8천 정도 되니까 이걸 빨리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중대형급에서 얘가 제일 많이 올라온 주식이거든요. 얘도 낙폭주 가운데서 반등이 나온 주식인데 이주식 같은 경우도 보면 직전 고점에서 좀 걸쳤잖아요. 이걸 빨리 넘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배터리들이 낙폭주들이 따라오죠.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또 다시 밸런스 조절을 하겠죠. 그러니까 각각 섹터 내에서 낙폭주에서 제일 세게 올라온 애들 고점에서 제일 세게 올라온 애들 먼저 이 자금을 2630전으로 해서 다가왔었을 때 키우는지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잠정 실적 발표되는 게 어느 정도 성과에 나느냐에 따라서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나 이런 대표주급들하고의 밸런스 조절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할 건지를 결정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지금 이야기할 수는 없고 실적 좀 나오는 거 보면서 이제 목요일 정도 되면 이제 실적 윤곽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거 보면서 밸류 계산해서 다시 시중자 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2차전지와 반도체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여러 차례 강조해 주셨다는 걸 제가 또 광고를 했었는데 여기에도 또 자금이 들어오고 또 오늘장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자세하게 알려주셨네요. 알겠습니다. 내일 모레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정석투자 김정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